성령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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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was wrote in words of God. Do you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No, I need help. Can you help me? The emperor, I will help you. God sent me here for you. Say, please, please, told him I could not use without God and Jesus. I went to live, as Jesus said. Said the emperor of Gideon to be with what has been a number of why God sent him where the earth is, went to his quarry, and told his before and out Jesus. 다음 번에는 사울. 어떤 이야기인지 알려줄게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왔어요. 어, 예수님이 올라가고 두 사람이 왔어요, 땅에. 그래서 제 사진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말했냐면, 예수님은 다시 올 거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자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았어요. 싫어하는 사람보다. 이제 이거는 어, 천사가 말했어요. 어, 이곳으로 가라고. 근데 이쪽에는 아무, 성사가 많은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인장만 있네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는 걸 봤어요. 티딤, 티딤, 티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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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가 보낸 이 사람이, 사람이 말했어요.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알냐고 그래서 사람이 말했어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도와줬어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이야기 끝 하트 이 이야기 끝 끝 끝 끝 끝 하트 오늘은 성령이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혹시 재미있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하여튼 빠이